인규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재타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들만 깰 수 있는 타워 맵이죠 어 김미연이 아저씨세요? 아니요 그리고 잼민인가요? 네 몇 살이시데요? 저는 일곱 살이요 아 일곱 달 아 안녕하세요 어이 김미연님 안녕하세요 아저씨세요 아저씨? 아니요 그럼 아줌마인가? 네 아줌마네 네 아니요 그럼 뭔데요? 그럼 뭔데 저 저 저 저 저 저 청소년이요 청소년 아 소녀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저씨 아니면 절대 못 깨는 맵이라서 저는 아저씨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네 네 아저씨 네? 네 진짜 아저씨 아 아 아무튼 이건 아저씨들만 깰 수 있는 맵인데 저는 오늘 못 깰 것 같아요 아마도 완전 잘 깨지겠네 왜 이렇게 잘 되지? 왜 이렇게 점프업이 잘 되죠? 뭐죠 여기는? 어? 여기 뭐지? 아 들어가면 문제가 나오네 아저씨 문제 아저씨만 깰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설마 일본사람? 일본사람 중국사람 아 이를 본 사람 해가지고 일본사람 어허 재밌네 아 아 과소비가 심한 동물은 수랑이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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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저거 사자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이거는 초고추장 초고추장인가? 아닌데? 고추장 아니야? 고추장 추장보다 높으니까 고추장이네 역시나 아저씨인가? 어? 아저씨다 아저씨다 왕이 가면? 바이킹 바이킹이지? 바이킹 왕이 가면서 바이킹 바이킹 어 김민이 왜 이렇게 잘 맞추면? 아저씨 아니에요? 전민인데요 사람이 늘 소지하고 있는 흉기는? 머리칼 가위 이거는 머리칼이 아닌가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? 님들 진짜 아재다 김밥이 죽으면 김밥천국 김밥천국 김밥천국이지 뭐? 나 왜 이렇게 잘해? 아이가 9명이면? 아이고 아이고 칼이 화나면? 어 칼이 화나면? 칼이 화나면? 검정색? 왜? 아 검이 정색한다 검이 정색을 한다 야 이거 진짜 웃기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피자는? 공부 피자 책 피자지 책 피자 애들아 애들아 책 피자 오늘 몇 페이지야?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깨가 죽으면 죽은 깨 죽은 깨 죽은 깨 죽은 깨 진짜 있는 말이니까 가장 쉬운 숫자는? 식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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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맞춰요? 아저씨다 자 뱁이 불타면? 이거는 뱀파이어죠 응 뱀 반성문은 영어로 하면? 글로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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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다 와 나 이거 글로벌을 준다고 글로벌 와 진짜 센스 있다 다시 타워로 와버렸어 자 점프에 패야됩니다 이제 또 다음 뱁에 가기 위해서는 뱁 뱁 뱁 뱁 뱁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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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떨어질 뻔 어 어려워 어려워 떨어졌다 거기 어떻게 갔대? 어휴 천천히 와 천천히 아 어쨌든 내일 학교 가여가지고 아 숙제 안 해가서 혼나겠다 아 어떡하지 리아 너 내일 숙제했어? 학교 가야 되잖아 우리 난 했지 당연히 너 몇 살이지? 나 9살 아 그래? 아 엄마가 좀 이따 용돈 주실 텐데 그걸로 PC방 가야지 아 그래? 나 사실 천 살이야 천 살? 응 많이도 먹었네요 할머니 너랑 얼마천이 안 나잖아 900 997살이요? 네 얼마천이 안 나네 993살이거든요? 한 살인가? 얘들아 이거 뒤로 가면 정답이 나오니? 어 됐다 후 맞추는 문제가 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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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 거기 뺀 거기 말고 어? 다 정답이야? 됐다 갔다 됐다 가자 아우 우 우 우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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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는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되는 소린데? 아빠 나? 아저씨다 아저씨 아저씨 아니거든? 진짜 아저씨다 혀민이는 되게 사랑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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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 아이고 어? 어? 어 깼다 왔다 여왕에게 빨리 오라며 왕이 건넨 말은? 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하하 빨리 왕 노크 어 여왕이잖아 어 여왕 우리 할머니님이 그러셨거든 어 여 여 여 여 여 와 아 이러는데 저처럼 어 여왕이지 자 소나무가 삐지면 칫 솔 칫 솔 가장 비싼 새는? 아 백조죠 백조 왜냐면 백 백이 제일 숫자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여기 근데 옆에 있는 게 더 웃겨 왕왕 우는 소리야 왕왕 왕왕 신이 화가 나면 신이 화가 나면 신이 발끈 신이 발끈 신이 발끈 난 천재야 신 발끈 와 재밌다 난 천재야 아저씨가 되면 이런 기분일까나 구독 예 오늘 로블루트 끝나고 한잔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 로블루트 한잔하자고 무슨 소리야 난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 소주 없나 소주 없나 난 아홉살인데 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소주라며 내가 언제 난 아홉살이라고 맨날 소주 하자 하면서 크아 이게 인생이지 이랬잖아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아홉살이거든 뭐래 이 아저씨가 헵 헵 헵 어 뭐야 어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아마존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 어 저는 아는데 아마 존 키키키키키키 죄송해요 아 왕이 넘어지면 킹꿍 어 재밌다 이게 바로 아저씨 맵 우리 아빠보고 뭐라고 해야겠다 이 맵 좋아요 나요 아저 개그의 진짜 진정한 포인트는 어 어 셋 다 아니라고? 이건 아직도 안 가봤어? 중앙이 아니라 중앙이 맞았어 그건 아니라니까 중앙이야 어 중앙이 아니고 와 이 사람 봐라 사이사이네 여기 사이사이 야 낚였다 낚였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진짜 깜짝 놀랐어 너 왜 이렇게 빨라 저기 나 진짜 놀랬잖아 그 리아야 한번 아저... 어 리아야 그럼 나 아저씨 응 내주면 안 돼? 나 그런 거 잘 못해 해줘 해줘 너 사투리 쓰면서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리아저씨 안녕하세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사람이 어떻게 뭐 뭐 이러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맞춰가는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또 그 인여맨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하하하 구독을 안 눌러주는 건 좀 너무한 부분이 아닌가 하하하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뭐 개인주의가 아닌가 아 너무 잔소리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랑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하하하하 구독 흡 엎 오 왔다 꼈다 우와 야 내가 첫 번째 아저씨가 됐다 꼈다 아 쉽네 쉬워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정 없이 하면 안 돼 어? 다 같이 외쳐봐요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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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? 로블록스 산악회에서는 어? 끝까지 등산을 해야지 어? 사람이 열정 없이 말이야 응? 아저씨다 아저씨 열정 없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어? 커서 아무것도 못해 왜 아저씨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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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희 시작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 으아 아 에 시퍼라 으응 으응 말랑말랑하 멤버들에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